2013년 4월 2일 정국이와 제이홉과 정국이의 로그 아 오늘은 지금 시각은 4시 아 4시 4시가 다 돼가는데 아 모두 다 지쳐 쓰러져있다 뒤에 보면 I'm out 휴가 모두 지쳤지 그래 이렇게 지친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정국이 너는 오늘 뭐했니? 아 오늘 춤 레슨도 못듣고 녹음을 했는데 아 오늘 아침부터 목상태 안전상태로 이제 녹음을 해서 좋게 녹음을 끝내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래? 기분도 별로 좋지않고 아 타깝군 감기가 걸릴거 같다 목감기가 우리 황금막내 정국이가 감기가 걸리면 안되는데 그렇지? 안그래? 랩몬스터? 안그래? 랩몬스터? 안그래? 랩몬스터? 그렇군 응 힘들어 그래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다들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다 그렇다 이렇게 힘든 생활 보면서도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지 방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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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새벽까지 작업을 하는 모습도 방탄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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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기념으로 오늘의 로그는 끝 끝